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부부에게 남은 것.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근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봄이 일을 하며 받는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의 돌봄이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봄이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두 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본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마녀라는 닉네임과 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돼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인생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이를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무기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의 기상에서 자기개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두세 번씩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세 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전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전략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뚝딱 전략비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뚝딱 전략식비 메신저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절약을 실천했다. 메신저에서 가성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전략하는 방법뿐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미국 배당주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 나는 현재 뚝딱 전략식비방의 장으로서 매달 신청자를 모집해 줌에서 일주일 7만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두 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풀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됐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보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체, 콘텐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내 인생에 승부를 걸자. 가족의 인생까지 변화했다. 50대는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어렵고 느리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독서하는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느리고 서툴지만 도전하는 일마다 꾸준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하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간절함에 힘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을 뿐이고 독서를 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책 속에 지혜와 해답이 있다는 것은 진리였다. BPT, 줌강의, 결제 방법이나 스마트 스토어, 오픈 채팅방 개설하는 방법 등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트북을 들고 딸과 멘토인 부자만연님을 찾아가 물어봤다. 들어도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책을 읽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라는 부캐는 내 이름보다 더 알아준다.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다. 새벽의 기상에 함께 책을 읽고 동공부를 한다. 아이들도 부모의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서 나, 남편, 아들, 딸, 사위까지 다섯 식구가 혁명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 단톡방에 인사를 하고 각자의 루틴을 실천한다. 이로 인해 아들에게는 야구 선수를 그만둔 이유 없던 꿈이 생겼다. 딸은 사이를 따라 새벽 기상을 한다. 텔레비전을 껐다. 서점을 자주 가게 됐다. 가족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이제는 서로의 꿈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며 같은 곳을 바라본다. 나의 변화가 가족 모드에게 변화를 불러왔다. 나의 블로그에는 노우가 두려운 50대와 60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서여서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한다. 강의를 하게 된 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다 보니 40대도 노우를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점점 나를 멘토라 부르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서 멘토가 성공한 방식을 무조건 꾸준히 따라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몸테크와 돈 공부를 지속하며 투자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말이다.